아이! 저건 또 뭐야! 이거 쓰레기 애그 아니야? 쓰레기 애그! 뭐? 뭔데 그래? 아이! 야! 이거 깨진 애그 아니야? 깨진 애그? 그러니까! 저거 완전 쓰레기 애그 아니야! 속에서 전설도 안 나오고 필요도 없는 일반 패티밖에 안 나오는데? 아우! 맞아 맞아! 갑자기 기분 더러워졌어! 누가 저기다가 쓰레기 애그를 놔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 짜증나는데! 쟤 좀 퇴볼까? 아! 야야! 그래봐! 그래봐! 어차피 쓰레기 같은 애들밖에 안 나오는데 팬다고 뭐 잘못된 거 있겠죠? 하긴 그렇지! 자! 그래! 저기요! 어? 왜요? 당신들 지금 애그를 때리려고 한 거예요? 어? 네! 그런데요? 아니! 뻔뻔하시네요! 애그를 때리면 어떡해요! 야! 니가 뭘 산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애그는 쓰레기 팻밖에 안 나오는 쓰레기 애그라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 애그 내가 팻한다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어? 아니! 아무리 등급이 낮은 팻들이 나온다고 그래도 그걸 쓰레기 팻 쓰레기 애그라고 하면서 애그를 때려버리는 건 아니죠! 아! 뭐 어찌라고! 아! 진짜 기분 다잡치네! 아! 그냥 가자! 시간 낭비야!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니가 가져가서 키울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아! 우린 간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진짜 당장 사과하세요! 왜? 뭐? 싫은데? 아! 야! 짜증나며 경찰한테 신고하든지! 우리가 지금 막 때렸다는 증거도 없잖아! 너 때문에 때리지도 못했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아깝구만! 뭐 어쨌든! 잘 있어라! 너 그렇게 쓰레기 애그나 까면서 쓰레기 팻들이랑 놀아! 우리는 전세 팻들이랑 놀 테니까! 잘 있어라! 크! 차도 없는 거지가! 아니! 저 사람들이! 저기요! 아니야! 아니야! 됐어! 아휴! 쓰레기 애그라니 너무 먼 거 아니야? 이 깨진 애그라도 정말 수정한데! 그래! 얘 내가 데려가야겠다! 내가! 잘 키워줄게! 나랑 같이 가자! 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생각보다 넓지?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 맵다! 너 배고픈 거 같으니까! 일단 밥부터 줄게! 많이 먹고 쑥쑥 자라줘! 그리고 군할뻔! 크!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이제서야 보더니! 정말 대박이야! 아! 남은 거는 내일 이어서 보고! 이만 자야겠다! 애그야! 같이 자자! 잘자 애그! 굿나잇! 나도 이제 자야지! 다음날 아침 ¡caw! 잘 잤다! 에그야 에그야 너도 잘 잤 어? 에그건 사라졌네? 뭐야? 안되겠어 에그를 찾아야겠다 에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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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니? 오 오 에? 에? 아니 저거 저거 설마 쉐도우 드래곤? 쉐도우 드래곤이 왜 여기 있지? 아 아 설 설마 내가 어제 가져온 그 에그에서 쉐도우 드래곤이 나온거야? 그것도 네온이? 세상에 이게 웬 행제냐?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거야? 대박 어 근데 그것보다 이 깨진 에그 길가에 버려져 있던거잖아 주인이 있는건 아닐까? 쉐도우 드래곤 완전 귀해서 내가 그냥 데리고 살고 싶지만 그래도 주인이 있다며 돌려주는게 맞을거야 일단 우리 쉐도우 드래곤 데리고 산책 먼저 가볼까? 신난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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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아 우리 쉐도우요 우리 쉐도우는 당신들이 그렇게나 무시하던 쓰레기 에그에서 나온 친구거든요? 뭐? 그건 불가능해 지금껏 쓰레기 에그에서 쉐도우 드래곤이 나온다는 말인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뭐 에그의 신? 펫을 신께서 저에게 너는 모든 핏을 사랑하고 아껴두는구나 하면서 저에게 증거일 수도 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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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당신들 어제 에그도 무시하고 저한테 차도 없다고 무시하셨는데 당신들은 쉐도우 드래곤 네온도 없죠? 뭐 이 꼬맹이가? 꼬맹이요? 네 저 꼬맹이 맞죠 우리 쉐도우 드래곤 있는 꼬맹이 흐흐흐 안녕히 계세요 아 아니 저 저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게? 잠시 후 으 아까 전에 그 꼬맹이 너무 재수 없단 말이야 으 그걸 어떻게 해야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을까? 으음 어 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뭐? 뭔데? 그건 말이야 우리가 그 쉐도우 드래곤을 훔치는 거지 뭐? 훔치다니? 어떻게? 방법은 아주 간단해 그 애가 아주 잠깐 방심했을 때 그때 몰래 그 쉐도우 드래곤을 쇽! 하고 빼오면 된다는 말씀 하지만 그 잠깐의 틈 그게 정말 힘들텐데 괜찮아 괜찮아 그 잠깐의 틈은 너가 끌어주면 돼 뭐? 내가? 그래 너가 변장을 하고 그 애에게 다가갔을 때 내가 뒤에서 쉐도우 드래곤을 쇽! 하고 빼오면 된다 너는 역시 천재야 너는 역시 천재야 좋아 그럼 해볼까? 잠시 후 지금이야 빨리 가 그래 알겠어 저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길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여행객이세요? 아 네 제가 여행 와가지고 아 네 알겠어요 어디 가고 싶으신 건데요? 좋아 좋아 잘 끌어주고 있구만 한번 다가가볼까 좋았어 좋았어 잘하고 있구만 그럼 계속 아 근데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데려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근데 잠시만요 어? 네? 후 얍! 으악! 어? 지금 뭐하시는 거요? 어디 감히 태권도 5단한테 덤비려고? 히히! 태권도 5단? 아니 이 사람이 그냥 남만 살짝 깔보는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도둑질까지 하려고 하다니 아니 뭐 이 쉐도우 드래곤을 훔치려고 한 것 자체가 대단하긴 하구만 이 쉐도우 드래곤이 건드리면 얼마나 무서워는데 그리고 당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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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이 사람이랑 한패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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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요 뭐 뭐 뭐 물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쉐도우 드래곤 여길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저 사람까지 잡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당신! 거기 딱 기다려! 잠시 후 잠시 후 신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일은 저희 경찰에게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그 쉐도우 드래곤의 주인은? 주인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 접수도 안 되었고요 근처 CCTV 근처에 사시는 분들 모두에게 물어봤는데 딱히 놓고 가신 분은 없더라고요 주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키우실 건가요? 보육원으로 보내실 건가요? 음... 그냥 제가 키우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깨진 에그에서 쉐도우 드래곤 네온이 나오다니 정말 운도 좋으시네요 음... 과연 운 덕분일까요? 모르죠?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걸 수도 그런가요? 뭐 어쨌든 사건 접수 완료되었으니 이 사람들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네 깨진 에그 한번 무시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뭐야 전화할 것 같아 야 여기서 토하지마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